김희범 청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사는 김희범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지? 저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비영리 단체인데 청소년 청년들한테 좀 더 후회하지 않는 삶들을 살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교육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을 청년들이랑 같이 운영하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시행착오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분명히 이걸 했고 선택을 해왔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자 다시 이 시점에 21살에 제대로 가고 다시 21살에 안 가요. 안 간다고. 제가 그때 한 고생 생각하면 지금이야 미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지.